아 으 근데 어때 어때 아 그 너무 정겨워요. 이걸로 저거 먹어봐도 되겠습니까? 저거 먹어봐도 되겠습니까? 제가 만들어요. 근데 이거 먹을 때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세 번 놀래야 되는 거예요. 빨리빨리 먹어. 네 빨리 먹겠습니다. 정겹절. 아 진짜 맛있어. 정겹절. 아 진짜 맛있어. 굿이야? 형님. 형님. 우리가 매일 먹은 달걀이랑 좀 다르게 이게 크다고 그래야 되나요? 맛은 비슷한데 이거 봐. 이거 봐. 어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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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눈물을 좀 넣어서. 아 진짜 많아. 누군지 알아. 아 아 씹는 맛이 있어. 아 나오죠? 아 그래 이 맛이야 tela 야 메가포드를 잡아가서 집에서 부활을 시키자 이거 진짜 계란맛이랑 달라 이거 진짜 계란맛이랑 달라 으으으으으이다 우와 미쳤다 나 이 계란보다 더 친한 느낌이에요. lied Carnegie 계란과 달라 좋아요? 두꺼워요? 느낌이 그쵸 아, 진짜 맛있네. 야, 마지막까지야. 너무 맛있어. 충분히 드세요. 너 몰라고 그러지 말고. 아니, 하여튼 어디 가든 내가 이 메가포드 한 마리를 내가 한국에 데려가서. 하여튼 방법을 찾아볼 거야, 내가. 수입을 해가지고. 진짜 데려갈 것 같아, 형님. 진짜 표정이. 진짜 데려갈 것 같아, 형님. 진짜 표정이. 형님. 아, 진짜 이거. 진짜 이거. 수합은 진짜 난리 나겠다, 우리는. 우리 달걀보다 더 이게 더 쫄깃쫄깃한데. 아... 남자야. 진짜 맛있어. 내가 바로 참고했어. 참고 중이야, 형님. 근데 이거 자연히. 아, 소리 다 풀려. 아, 소리 봐. 아... 그거 좀 감싸주세요. 국물 좀 마시고, 마시고. 그다음에. 나한테. 또 어떻게 해. 마지막에 다 파иться. 와. 끓고 싶어지지, 그냥 이렇게 여기에 올라오라고 생각하는데. 진짜 맛있다, 진짜 맛있다. 기관령이. 나게 끓여서 달걀 좀 먹고, 나게 먹지. 그렇게. 쪼개. 아하...